안녕하십니까 수천도 입니다. 여러분들은 드론 좋아하시나요?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그거는 100만원으로 탈 수 있는 가장 가성비 높은 촬영 장비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드론만 있으면 그 누구든지 이런 멋진 장면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드론 관련해서 이번에 백스코에서 2019 드론쇼 코리아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1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110개의 회사가 참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DJI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드론의 최신 경영과 그리고 4차 산업과 연관된 드론의 미래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드론 조립 DIY와 드론 조종도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니 아직 드론을 입문해 보시지 않으신 분들도 가셔서 드론을 한번 날려보시면 매우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급하게 찍는 이유는 사전 등록을 하게 되면 무료로 입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사전 등록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핸드폰을 꺼내셔서 애플스토어 또는 구글 마크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스마트 백스토어를 검색을 하고 다운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플을 통해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사전 예매를 누르게 되면 끝입니다. 물론 당일날 현장에 가셔서 등록도 가능하긴 한데 그렇게 되면 5천원의 요금이 들어가게 되니 드릴 사전 예약을 통해서 공짜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는 23일 수요일 오후 5시까지만 되니까 모두들 빨리빨리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엔 26일 마지막 날 토요일로 한번 가볼 예정이네요. 혹시나 카메라를 들고 설치고 있는 저를 보시게 되면 아시는 척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이수천도에 다음 영상도 기대가 된다면 구독하기 누르고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는 좀 더 유익하고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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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